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필수 예방접종을 마쳐야 합니다. 초등학교 입학생은 디프테리아, 파상풍, 백일의 5차, 소아마비 4차, 홍역, 유행성 이하선염, 풍진 2차, 일본 뇌염 등 4종을 접종해야 합니다. 중학교 입학생은 파상풍, 디프테리아, 백일의 6차, 일본 뇌염 등 2종을 접종해야 하며 여학생들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1차 백신을 추가로 맞아야 합니다. 중학교 입학생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1차 백신을 추가로 맞아야 합니다.